한글자막 by 한효정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물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 물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 물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 물이 상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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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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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간 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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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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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학사와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흠흠 흐흠 흐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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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트리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파랑트리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파랑트리 드래곤을 흐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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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트리 드래곤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흐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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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절로 집을 치고 입서지 파랑팀의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억제기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억제기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억제기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이야. 가만히 있어. 난다. 소관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소관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저 사람의 술이야. 날씨가 날 보고 있습니다. 소관사 한 명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사 한 명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사 한 명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술이야. coz가 안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1분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 소관사 한 명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사 한 명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